오늘은 뉘에어의 초첨단 시설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모바일 이식을 받을 때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지루해서 TV를 보통 많이 보기에 저희가 해놨는데 요새는 환자분들이 TV나 넷플릭스, IPTV 이런 것보다 자기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를 패드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큰일 났다. 너무 길어졌다. 거치대를 샀어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들 하셨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중국산 거치대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에... 잠깐 내가 이상한 걸 많이 보는데? 잠깐만 이거... 뉘에어 유튜브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오시면... 네... 제가... 어머! 이상한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모바일 이식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카톡 같은 거를 뭐 할 수도 있겠지요. 스마일 페이가 결제가 완료됐어요. 우리 직원들이 또 먹을 거를 사먹었나 봐요. 네...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좋네. 집에도 하나 놀까? 네, 초첨단 시설 1탄. 뉘엘 오십시오. 초첨단... 초첨단 시설 2탄이 있어. 뉘엘. 뭔데요? 깜짝 놀랄 걸? 네.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로 開이